연주 그렇지 마이 자! 내 컨텐츠 치고 있거든요? 아 뭐야! 저 원래는 이런 콘텐츠예요. 자, 누나에서 다... 아, 또 나와봐요. 나 참장. 누나에서 다닐에서 다닐에서 지기입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 과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다이소 키보드를 어깨보다 넘길까? 오늘 줄리엔 형님도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어깨깡퇴. 줄리엔 강 형님. 뭐야? 형님, 어깨 뭐 센치지 아세요? 앉아. 어, 됐네. 아니, 아니, 아니. 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줄리엔 형님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어, 이거 키보드 얼마예요? 동전입니다. 사장님, 이거 키보드 얼마예요? 제가 이거 동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쇄골에도 얹어보고 이렇게 내려도 볼 겁니다. 사장님, 키보드 얼마예요? 이걸로 한 번 맞아 봤어. 자, 일단은 어깨 제일 좁은 사람부터 한 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 목표를 포착했다. 망했어. 그 문만두전의 박명수 선생님이 1번이었다는 우리 고유 1번 0범. 어깨 한 번 보여줄게, 어깨 꽂고 그거 장난 아니잖아. 오, 좋아. 이렇게 빼야 됩니까? 어, 좋아. 힘주기 있습니까? 힘주기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반대로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심판, 심판 아모티. 어디? 기준이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아, 딱 봤을 때. 키보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자, 다음! 자, 너한테 해봐 지금. 자, 스노프 한 번 봐주시죠. 자, 저희 스노프, 저희 다 같이 한 번. 그다음. 아, 근데 너무 예뻐. 어깨 한 번 보여줘야 돼. 어? 어? 아,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여기로 오면. 여기로 봐야 돼? 네, 여기 옆으로 옆으로. 여기로 오면 키워도 넓다. 야, 이거 이제 적혀있어? 넓어, 넓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주기, 힘주기. 자, 다음, 까루! 까루. 까루. 원점웰 이이이이이 뭐 있습니까? 원점웰 이이이이이 비해 오고 계십니까? 완승, 완승. 완승? 아까 남필 때는 올림 포인트예요. 자, 다음 가! 형, 오늘 하이라이트 저희 줄린이 형님한테 아무때 아니에요? 아, 아무때! 알았어, 잠 legisl legisl 정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 끝내면 너 진짜 못난다. 크로스 스피트 with 터빵. 원점웰 이이이이이 보이십니까? 응. 어때? 넓어요? 어, 그래도 어깨가 넓어. 어깨가 더 어려워. 다음 마지막. 우리 형이 이거. 어깨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근데 형은 그냥 4쯤이다. 형은 4쯤 넓이야. 다름이 힘든 타임. 역시. 이거 썸네일이야? 하나 둘. 썸네일이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야 잘 먹자. 아 저런 컨텐츠! 제가 동전이... 자 그럼 여기! 다음! 아 여기서 둘이 잘나서 미쳤네 시키야! 어 여기서! 내가 한 달 수익을 하루 만에... 자 다음 컨텐츠는 동전! 과연 동전이 쇄골에 누가 많이 올라갈 것인가! 자! 아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네 쇄골! 쇄골! 여기 쇄골에 올리는 거! 아 그냥 쌓는 겁니까? 쌓는 거! 어떻게 쌓지?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많았다! 1, 3, 4, 400원, 500원! 수전증 있나 봐? 600원! 동규야 이거 망한 거 같아! 자! 괜찮아? 아모티가 500원! 아 이거! 야! 너 너무 엥강이 형 낭비한다! 참! 엥강이 형 너무 낭비해! 아 너도... 여기 봐봐! 여기 영분도 빨리 써요! 아모티가 영분도 올려줘! 오케이 오케이! 아모티가 영분도 올려줘! 오케이! 준비! 나도 찍을 땐 좀 해야지! 아 같이 이렇게! 같이 써! 같이 써! 같이 써! 같이 써!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완전 힘주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600원! 오! 700원! 800원! 이게 사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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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똑바로 써야지! 아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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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반칙 시켜! 아이씨! 오! 야! 야! 자 다음! 우리 마지막! 그냥 이게 끝이야! 자 다음 마지막! 우리 줄넨 형님 한 번! 야! 야! 이거 좀 꺼내야겠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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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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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끝!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컨텐츠 한 번!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더 궁금증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우리 줄넨 형님 엥강 체험 많이 구독해주시고 구독 배우 좋아요! 스노우 필름! 스노우 필름! 참고해주세요! 저 운동 모티베이션 영상 촬영하고요! 싸게! 싸게! 문지기 팀 보고! 아 네! 다 싸게! 할인 들어갑니다! 지기 팀이 할인 들어갑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빨리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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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아 진짜! 야 빨리 좀 안 와요! 어우 brig поэтому 지는ors 있네요! 여기로 지도한 comentarios요! 아니 기다려주고 싶어! oleh아 На min Read&안 done! 으아! 으악! 으아아! mm 이볬 명 YOU 다 사랑 rep mushro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